여러분의 남북할 공연을 하니라 전국 고인장! 시원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김성경 씨! 그리고 데뷔 1년 만에 가요기를 핫하게 닮은 트와이스의 나연, 산하! 이야 진짜 트와이스! 산하하고 나연 씨 정말 그 남심을 흔들었잖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오리지널 보여주세요 오리지널!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! 아 저거 너무 상큼한 것 같아 태준이가 같이 셋이서 한번 해보세요 정찬우 씨도 한번 해요 같이! 아 저거 빠질게 세 분이 이렇게 같이! 세 분 시작! 그러면 신곡도 좀 부탁드릴게요 신곡! 한번 보여주세요 신곡! 신곡 제목은 뭐예요? 티티요! 티티! 우는 모양으로 눈 밑에 이렇게 티짤 그리는 안무랑 너무하다고 이렇게 삐지는 안무가 포인트 안무예요 좋아요! 음악 주세요! 오 쟤가!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?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? 언제 울어? 지금이야! 지금이야! 티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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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대박이네요 정말! 대박이네요 정말! 대박이네요 평소에 티티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석수에 작은 스피커가 달려있는 밀라볼이 있는데 그걸로 노래를 틀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모여서 춤추고 놀아요? 네! 춤추고 기네요? 대단한 그룹이구나! 재밌겠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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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